삶의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보물같은 책들로 새로운 나와 새로운 세계를 좋아하는 기분좋은 설렘 월드클래스프 코칭 책춘함 나비스쿨 오늘의 추천도서는 최상의 행복에 이르는 지혜 티낙한 지음 손명의 옮김 싱긋 출판서입니다 불교 2000년 최고의 가르침 반야심경 날마다 전세계의 사찰과 선원에서 독성하는 불경을 오늘날 불교의 대표적 스승이자 평화운동가인 티낙한 스님을 통해 읽는다 여러분 저도 말만 많이 들어봤지 반야심경은 이제 처음 읽어보는데요 제콘필드는 이 책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장 심오한 스승 중 한 분인 티낙한 스님은 이 위대한 반야심경 해설서에서 우리가 공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여러분 종교에 상관없이 각 종교의 주요 경전들은 그 본의를 잘 헤아리면서 읽어보는 것은 우리의 시야를 넓혀주고 우리의 의식을 통합해주는데 큰 도움이 되죠 자 추천사를 보는 게 이 책을 이해하는데 또 대움이 되니까 함께 들어가 봅니다 마하 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 책은 불교 가르침의 정수를 담고 있습니다 전세계의 사찰과 선원 및 재가수행자 공동체에서 매일 반야심경을 독성하거나 인용합니다 이 책에 수록된 티낙한 스님의 해설은 25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 시대 이래 구전으로 전해내려온 불교의 유구한 가르침 중 일부입니다 반야 바라밀다는 완전한 이해 즉 완전한 깨달음을 뜻합니다 반야 바라밀 다문원의 역사는 서력기원이 시작되는 지금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2000년 동안 처음에는 인도에서 그 뒤로는 중국, 일본, 베트남, 한국, 티베트 등 대승의 전통을 지닌 여러 나라에서 연구와 해설 등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반야 바라밀다의 가르침을 영어로 접할 수 있게 된 지는 거의 한 세기가 되었고 서양에서는 선사들과 티베트 스승들이 명상수련의 일환으로 이를 가르친 지 5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서양인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1987년 봄 베트남의 선사이자 시인이며 평화운동가이기도 한 티나칸 스님이 캘리포니아 태평양 북서부 연안 콜로라도, 뉴 잉글랜드 및 뉴욕에서 명상수련과 강연을 잇따라 개최했습니다 스님은 자신이 미국적인 불교의 참모습이라 부르는 실험에 참가자들도 동참하도록 격려했는데 그 참모습은 낯선 무엇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깊은 이해에서 우러나온다고 했습니다 불교는 하나가 아닙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다양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불교가 들어오면 그 나라의 불교는 언제나 새로운 형태의 불교로 자리잡게 마련입니다 그 나라의 불교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릅니다 불교가 참된 불교가 되려면 그 사회의 심리와 문화에 적합하고 적절히 맞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일을 더하고 탐구에 도움을 주고자 타이, 타이는 스승을 친근하게 부르는 이름으로 이 글에서는 틱낙한 스님을 가르칩니다 이 타이는 반야신경에 관한 대화를 몇 차례 가졌습니다 그 중 일부는 청중이 700명에서 800명에 달하는 공개강의였고 나머지 대화는 5, 6시 명이 함께한 명상 프로그램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하이오에서 열린 명상 수련에서 예술가들과 명상가들은 로스파드레스 산맥이 요람처럼 사방을 둘러싼 가운데 아름들이 참나무 아래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른 아침에 쇠소리와 따사로운 산바람의 감촉이 타이의 온화하면서도 본질을 꿰뚫는 목소리와 함께했습니다 타이가 들려주는 반야신경 이야기는 단연 이해하기 쉬워서 요구한 전통의 가르침에 새로운 활기와 생생한 깨달음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타이는 명상 수련 기간 동안 참가자들에게 식사를 하던 부처님을 그리든 발이 그 발을 지탱해주는 땅에 닿는 것을 알아차리며 조용히 행선을 하든 일상의 모든 활동에서 고요하고 맑은 시선으로 마음을 기울여보라고 격려했습니다 마음 챙김을 잊지 않도록 종치기 담당이 규칙적으로 큰 종을 쳤고 종소리를 들으면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세 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주렸습니다 들으라 들으라 이 거룩한 소리가 나를 참된 나로 돌아오게 해주는구나 타이는 종이 곧 보살이라고 했습니다 종소리는 우리를 일깨워줍니다 이마를 염두에 두고 종이 울리면 우리는 들고 있던 원예 도구며 망치, 붓이나 펜을 내려놓고 잠시 동안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연스럽고 평온하게 호흡하며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잔잔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다른 사람, 나무, 꽃, 신이 나서 뛰어노는 아이를 보며 미소 짓고 심지어 우리의 근심 걱정과 괴로움에까지 미소를 보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깊이 귀를 기울이며 종소리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종소리가 사람의 내면에 얼마나 깊이 울리는지 경험해보면 참으로 놀랐습니다 이처럼 잠시 멈춘 뒤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어 멈추기 전보다 조금 더 집중하고 조금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일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보살이 될 수 있는 것은 종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물건이든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깨어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불교는 삶을 즐기는 슬기로운 방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독자 여러분에게 이 책을 읽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야 이 책이 전달하는 명확하고 명료한 이해의 정수와 함께할 수 있습니다 마치 종소리를 듣듯이 이 책을 읽어주십시오 일상의 부담을 잠시 내려놓고 자리에 앉아 몸과 마음을 편안히 하고 경이로운 스승의 법문이 내면에 깊이 울리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이렇게 책과 하나가 되어 읽다 보면 마음 챙김의 종소리를 분명 여러 번 듣게 될 것입니다 종소리가 울리면 잠시 책을 내려놓고 내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소리에 가만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차분하게 호흡하면서 빙긋이 미소를 지어보아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지도 모릅니다 명상 수련에 참석했던 우리 대부분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 귀에는 할 수 있어요라며 우리를 격려하던 타이의 목소리가 지금도 들리는 듯합니다 이렇게 읽어보면 가슴 깊이에서부터 반야신경과 가까워질 것입니다 가까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맞닿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책에 담긴 가르침의 핵심에는 친밀감이 있습니다 13세기에 에이헤이 도겐 선사는 깨달음이란 그저 세상 만물에 대한 친밀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참 멋진 또 깨달음에 관한 정의네요 세상 만물에 대한 친밀감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팅락한 스님의 가르침 역시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 안에서 참다운 이해의 마음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허용해줄 때 그러한 친밀감이 생겨날 수 있으며 우리 자신과 세상 만물의 참 존재가 저절로 드러납니다 그런 친밀감이 우리 삶을 인도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은 물론 모든 사람의 내면에 깃든 자비심의 씨앗을 싹 뒤우고 키워내는 일입니다 배우자나 이웃, 다른 나라에 평화는 고사하고 우리 내면의 평화마저 영영 실현 불가능한 꿈처럼 여겨들 때도 있지만 팅락한 스님이 제시하는 가르침의 본질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본다면 평화를 실현할 방법을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평화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피터 래빗 구름과 동굴 베트남의 산 속에는 수천 마리의 새가 둥지를 튼 동굴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이면 새들이 새끼들에게 가져다 줄 먹이를 찾으러 날아갑니다 지나던 구름이 동굴 입구를 가려버려서 새들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새들은 밝은 태양빛이 구름을 녹여버린 뒤에야 비로소 동굴 입구를 제대로 보고 보금자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길을 가로막아 혼란을 일으키고 참된 고향을 찾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로야금 길을 잃게 만드는 것은 장애와 괴로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심오한 가르침도 우리를 오도할 수 있습니다 다루는 요령이 부족하면 경전조차도 참 자유로 가는 길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야신경은 우리를 강 건너 참 자유와 행복 평화의 기슬기로 데려다 줄 힘이 있는 심오하고도 중요한 경전이지만 지난 1500년간 숱한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나는 반야신경을 편찬한 선사가 선택한 표현이 다소 서툴렀던 까닭에 이런 오해가 생겼다고 믿습니다 말은 말 한마디만 달라져도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현실의 본질의 가장 깊은 통찰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세대에 걸쳐 수많은 스승은 자비심을 가지고 언어를 세심하게 다루어 우리를 참 자유의 길로 인도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스승은 특정한 표현을 사용할 때 그 말이 그저 근사치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이해의 실체를 말로는 온전히 표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조심에 조심을 거듭하더라도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훌륭한 스승은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은 제자들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이 최선을 다해 안내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야신경을 새롭게 번역했습니다 새 번역의 표현이 기존의 전통 번역보다는 조금이나마 명확하기를 바라며 상세한 해설과 함께 이 책에 실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독자 여러분과 나누는 것으로 나의 접근 방식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선사를 찾아온 사미의 이야기이고 다른 하나는 해충선사에게 질문을 한 비구의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시인이자 제가선 수행에 통달했던 해충선사는 13세끼 베트남을 다스렸던 진왕조의 젊은왕인 인종에게 조언을 하는 역할을 맡기도 했습니다 사미의 코 선사가 사미에게 물었습니다 반야신경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말해먹어라 사미는 합장하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오온이 모두 공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마음도 없습니다 형상도 없고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촉각도 없으며 마음의 대상도 없습니다 18개는 존재하지 않으며 12연기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지혜와 성취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믿느냐 네 진심으로 믿습니다 가까이 오너라 선사가 사미를 불렀습니다 사미가 다가서자 선사는 손을 뻗어 사미의 코를 잡고 힘껏 비틀었습니다 사미가 몹시 아파하며 소리쳤습니다 스승님 아프지 않습니까 선사는 이상한다는 듯이 눈썹을 까다겼습니다 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방금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느냐 코가 없는데 뭐가 아프다는 게야 반야신경의 정수는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라는 유명한 문구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반야신경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형상이 없고 느낌, 인식, 마음의 의지작용, 의식도 없는 이라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마음도 없는 이라 이 얼마나 이상한 말인지요 먼저 경전에서는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은 앞의 내용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형상이 없고 오직 공만 있으며 몸도 없고, 느낌도 없고, 인식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혼란과 다양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해를 끼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대목을 읽었을 때 우리는 공을 일종의 허무주의라고 생각하고 그 무엇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텅 비어있다고 잘못 생각하기 쉽습니다 반야신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 표현을 고수하는 한 초심자들은 여전히 이야기 속의 사미처럼 코를 잡고 비틀리는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허무주의는 괴로움을 초래할 수 있는 극단적 견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는 양극단이거나 서로 반대인 한 쌍과 마주치면 반드시 어느 한쪽이 옳고 다른 쪽은 그르다고 믿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존재하거나 모든 것이 실제하거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거나 아무것도 실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영원주의 아니면 허무주의라는 양극단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히 살아가는 불멸의 영혼이 있다고 믿거나 반대로 우리가 그저 무의미한 원자의 집합체에 불과하며 죽으면 영원히 소멸되어 아무것도 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존재, 빙과 비존재, 논빙이라는 양극단을 모두 피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지혜롭다면 반야신경은 이들 중 어느 극단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를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책춘함은 불교를 잘 알지는 못하는데요 그래도 양자역학과 같이 이것을 이해하시면 이 공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제로포인트 필드라는 개념과 함께 연관지어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과학적 사고로 조금 더 이해가 통합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양자역학을 또 여러분 좀 더 여러분의 마음 공부와 연결해서 보기 위한 아주 좋은 책이 블립이라는 책이죠 역사상 가장 성공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책으로 만든 건데요 장당히 수준이 아주 쉽고 잘 통합되어 있으니까요 블립 한번 참조해 보시고 같이 이제 최종화면에 링크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너는 몸이 있느냐 어느 날 개를 받고 수행 중이던 한 비구가 해충선사를 찾아가 반야신경에 대해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저명한 스승이시여 색이 곧 공이여, 공이 곧 색이라는 이 경구가 과연 무슨 뜻입니까 선사는 잠시 침묵하다가 되물었습니다 비구여, 그대는 몸이 있는가? 네,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대는 몸이 비어있다고 하는가? 선사는 텅 비어있는 방안을 가리키며 이어서 물었습니다 저기 빈 공간에 몸이 보이는가? 아니요, 안 보입니다 그러면 왜 그대는 비어있음이 몸이라고 말하는가? 비구는 말없이 일어나서 절을 올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선사는 비구를 다시 불러 다음과 같은 개성어를 퍼주었습니다 색이 곧 공이며, 공이 곧 색이라는 말은 삼세제불이 잠시 잠깐 만들어낸 교묘한 방편일 뿐 공은 색이 아니며, 색은 공이 아니로세 그 본성 늘 순수하고 밝아서 존재든 비존재든 얽매이지 않느니 이 이야기에서 해충선사는 반야신경을 반박하며 그동안 신성시되던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라는 문구에 도전합니다 나는 선사가 조금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 속 비구가 경전의 내용을 해석하기 어려웠던 것은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라는 문구 때문이 아니라 이어지는 그러므로 공 가운데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다라는 서튼 표현의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전통적인 반야신경은 시작부터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늘어남도 없고, 줄어듬도 없는 이라는 구절까지는 더없이 완벽한 표현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반야신경을 편찬한 선사는 태어남도 죽음도 없다는 내용 뒤에 바로 존재도 비존재도 없다라는 말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덧붙여 주었다면 우리가 존재와 비존재의 개념을 초월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고 눈도, 귀도, 코도, 혀도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경도되지 않게 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거는 책춘함의 아주 작은 소견이죠, 말 그대로 소견이죠 그런데 양자역학으로 보시면 원자 안으로 들어가시면 모든 것이 비어있으나 가득 차있는 충만한 상태, 그 상태가 있다고 하죠 그 양자역학의 개념과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이 표현을 한번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불교를 잘 아시는 분들, 여러분 답글로 이런 개념들 함께 의견 주시면 함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죠? 중국 선종의 제5조인 홍인대사의 수지자였던 신수는 다음과 같은 실용적인 개성을 지었습니다 몸은 보리, 깨달음의 나무요, 마음은 밝은 거울이니 나날이 부지런히 털고 닦아 먼지나 때 묻는 일이 없게 하세 훗날 제6조가 되는 해능은 신수의 개성에 대한 답으로 다음에 유명한 개성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존재와 비존재라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몸은 보리수가 아니여, 마음 거울 또한 틀이 아니네 본래 한 건물도 없으니 어디에 먼지나 때 묻으리여 지나가는 구름이 동굴 입구를 가려서 새들이 집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도록 방해하듯 반야신경의 전통적 문구는 그참 뜻을 흐려버림으로 현상의 존재나 부재에 관한 수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여러 세대가 길을 잃도록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반야심경 반야 바라밀다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은 자아의 공함과 모든 현상의 공함이지 자아와 현상의 부재나 비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이유로 이 새로운 번역본에서는 다양한 산스크리트어 버전 및 현장스님의 중국어 버전과 다른 표현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므로 공 가운데에는 형상이 없고 즉 색이죠 느낌, 애, 인식, 상, 마음의 의지작용, 행, 의식 식도 없는 이라라고 하는 대신 새 번역에는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비어있을 가운데 몸도, 느낌도, 인식도, 마음의 의지작용도 의식도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개체가 아니니라 모든 현상은 연기의 산물입니다 이들은 분리된 자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따로 아 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반야 바라밀다의 핵심입니다 삼나만상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더불어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분리된 자아개체가 아니다라는 문구를 사용하면 이해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그냥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린 애고가 아니다 뭐 이렇게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깨달음의 지혜와 성취 조사도 분리되어 따로 존재하는 자아개체가 아닙니다 분리된 자아개체가 아니다라는 새로운 말은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라는 기존 표현 못지않게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공 가운데에는 형상이 없고 느낌, 인식, 마음의 의지작용, 의식도 없는 이라라는 말은 궁극의 진리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처럼 말을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공은 오직 자아가 비어있음을 의미할 뿐 자아의 비존재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풍선 안이 비어있다고 해서 풍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닌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리된 자아가 비어있지만 그렇다고 우리에게 코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코가 있고 몸도 있으며 또한 존재합니다 모든 현상의 공의 표식이 있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절은 현상의 공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현상의 부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꽃과 같습니다 꽃은 오직 꽃이 아닌 요소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꽃은 분리된 존재가 비어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야바라밀다의 지혜는 기존의 모든 관습적 진리를 초월하여 꿰뚫는 궁극적인 진리입니다 이 지혜를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 어떤 불교 고전의 구절도 상당히 상대적이고 관습적인 진리의 영역에 갇혀있을 뿐 궁극적인 진리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깊은 인상을 주는 반야바라밀다 문헌이라 하더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반야바라바라밀다의 지혜는 우리가 탄생과 죽음 존재와 비존재 더러움과 순수함 증가와 감소 주체와 객체 등의 모든 대립상을 초월해 태어남도 죽음도 없고 존재도 비존재도 없는 참다운 본성을 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는 모든 현상의 본질입니다 이렇듯 차분하고 평화로우며 두려움 없는 상태는 이 몸 및 오온과 더불어 지금 이 순간에 바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열반 니르바냐입니다 새가 허공을 의지하고 사슴이 들을 의지하듯이 지혜로니는 열반으로 돌아간다는 이 중국 법구경 니온폼에 나오는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존재도 없고 비존재도 없다는 가르침은 태어난도 없고 죽음도 없다는 가르침과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나는 경문에 등장하는 일련의 부정문에 존재도 없고 비존재도 없다는 말을 추가했습니다 존재도 없고 비존재도 없다는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은 가전연경에서 정견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대목에 등장합니다 존재도 없고 비존재도 없다는 이 네 마디는 후세 사람들이 코를 비틀리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반야신경은 대승 불교 문학의 개화기 마렵인 5세기나 6세기경에 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는 탄트리즘 즉 밀교가 세를 넓혀가던 때입니다 당시 밀교 수행자들은 신비주의적 측면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되어서 깨달음의 성취를 도와준다는 다양한 만트라와 수인을 도입하고 있었습니다 반야신경을 편천한 선사는 밀교를 믿는 이들 또한 불교의 가장 심오한 가르침을 담은 반야신경을 수행하고 독송하게 할 목적으로 교묘한 방편을 시도했습니다 이 같은 연호로 그는 반야신경을 일종의 만트라로 제시했습니다 반야신경의 새로운 제목 우리가 흔히 부르는 반야신경이란 이름은 산스크리트어 프라즈냐 파라미타 흐리다야 수트라메의 줄임말입니다 파람은 건너편 기슭을 뜻하고 이타는 가버렸다는 뜻이며 프라즈냐는 통찰을 의미합니다 흐리다야는 핵심이나 정수를 뜻하며 수트라는 경전이란 뜻입니다 이 새로운 번역에서 나는 강 건너 참 자유에 이르는 지혜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말미의 만트라에 저편 기슭으로 완전히 건너갔다는 뜻인 파라가테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한 초기 불교 문헌 중 하나이며 반야신경보다 수백년 앞서 편찬된 수타니 파타에는 이미 파라야나라는 제목의 장이 등장합니다 파라야나는 맞은편 기슭을 걸고 건너간다는 뜻입니다 이 새로운 반야신경의 영문판을 즐겨 수행하고 독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적을 마친 직후인 2014년 8월 21일 새벽 3시경 한 줄기 달빛이 방 안을 가로지릅니다 강 건너 참 자유에 이르는 지혜 틱락한 세번역 2014년 8월 관세음보살이 강 건너 참 자유에 이르는 지혜인 반야 바라밀다를 깊이 수련할 적에 오온이 모두 비어있음을 불현듯 발견하고 이 깨우침으로 모든 괴로움을 극복하였느니라 살이 푸트라여 이 몸 자체가 비어있음이요 비어있음 자체가 이 몸이니라 이 몸은 비어있음과 다르지 않고 비어있음은 이 몸과 다르지 않느니라 느낌, 인식, 마음의 의지작용, 의식 또한 이와 다르지 않느니라 살이 푸트라여 모든 현상은 비어있음의 표식을 지니나니 그 참된 본성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고, 죽음도 없고, 존재도 없고, 비존재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늘어남도 없고, 줄어듬도 없는 본성이니라 이런 까닭으로 피어있음 가운데 몸도, 느낌도, 인식도, 마음의 의지작용도, 의식도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계체가 아니니라 모든 현상의 18가지 영역인 18개 즉 6가지 감각기관인 육근과 6가지 감각대상인 육경과 6가지 의식작용인 육식 또한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계체가 아니니라 12연기의 생겨남과 그 소멸됨 또한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계체가 아니니라 괴로움도 괴로움의 원인도 괴로움의 멸함도 괴로움을 멸하는 길도 깨달음도 성취도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계체가 아니니라 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더 이상 성취하고 깨달을 것이 없는 이라 강 건너 참자유에 이르는 지혜인 마냐바람일다를 수행하는 보살은 더 이상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으며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으며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릇된 인식을 타파하여 완전한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느니라 과거세와 현지세와 미래세의 모든 부처는 강 건너 참자유에 이르는 지혜인 바냐바람일다를 수행하여 진정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 사르프트라여 강 건너 참자유에 이르는 지혜인 바냐바람일다는 위대한 진원이요 더없이 밝은 진원이요 최고의 진원이요 견줄바 없는 진원이요 온갖 괴로움을 없애는 불우의 진리임을 알지어다 강 건너 참자유에 이르는 지혜인 바냐바람일다를 찬탄하는 진원을 다음과 같이 이르노라 아재아재 바라아재 바라승아재 모지사바 갔네 갔네 건너갔네 모두 건너가서 한없는 깨달음을 이루었네 아재아재 바라아재가 바로 여기서 저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이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다 이제 반야신경에서 나온다는 것을 저도 이제 또 배우는데요 자 해제 조금만 들어가 봅니다 하나 상호 존재 당신이 시인이라면 이 한 장의 종이 안에 흐르는 구름이 또렷이 보일 것입니다 구름 없이는 비가 내릴 수 없습니다 비 없이는 나무가 자랄 수 없습니다 나무 없는 종이를 만들 수 없습니다 종이가 존재하려면 구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구름이 여기 없다면 이 종이 역시 이곳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름과 종이는 상호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상호 존재는 사전에 아직 정식으로 등재된 단어는 아니지만 서로를 뜻하는 접두사 인터와 존재하는 뜻의 동사 투비를 결합하면 상호 존재하다 인터비라는 새로운 동사가 탄생합니다 상호 존재라는 말은 내가 1980년대 캘리포니아 산 속에 타사지라 젠 센터에서 명상 수련을 진행하던 중에 탄생했습니다 나는 공 엠프티니스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는데 요점을 설명하면서 예시로 들 종이가 없기에 마침 비어있던 나무 의자를 활용했습니다 나는 참가자 모두에게 의자에 깃들어 있는 숲과 햇살과 비와 구름의 존재를 볼 수 있도록 의자를 가만히 들여보라고 권했습니다 나는 의자가 태어난과 죽음에 좌우되지 않으며 존재나 비존재라는 말로 묘사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참가자들에게 의자가 의자 아닌 다른 모든 요소와 공존하는 상태를 묘사할 수 있는 표현이 프랑스어나 영어에 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유대감이나 일체감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투게더니스를 쓰면 적합하겠느냐고 물었더니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린다고 하여 대신 상호 존재라는 새로운 단어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호 존재라는 통찰은 반야신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공에 대한 가르침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호 존재는 우리가 존재하는 비존재라는 이분법적 관념을 초월해 비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게끔 도와줍니다 사람들은 공, 비어있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당황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공을 무, nothingness, 비존재, 부재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양 철학은 존재냐, 비존재냐 하는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만 불교는 존재와 비존재라는 이분법적 관념을 초월합니다 나는 종종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로다 문제는 상호 존재일지니 종이를 더 깊이 들여다보면 종이 안에 깃든 햇살이 보입니다 햇살 없이는 숲이 자랄 수 없습니다 햇살 없이는 그 무엇도 성장할 수 없고 우리 역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햇살 역시 종이 안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이와 햇살은 함께 있습니다 좀 더 깊이 관하면 나무를 베어내고 나무가 종이로 변신할 수 있도록 제재소로 실어가는 벌목군이 보입니다 또한 종이 안에서는 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인 빵 없이는 벌목군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가 먹는 빵이 된 밀 역시 이 종이에 깃들어 있습니다 벌목군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종이 안에 있습니다 이처럼 종이 아닌 이 모든 것이 없다면 종이는 내당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역시 종이 안에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를 바라볼 때 종이는 우리의 인식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식에서 벗어난 객관적 세계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으며 삼나만상이 우리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완전히 주관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오늘날 신경과학계 연구를 통해 명확히 밝혀지고 있습니다 시간, 공간, 대지, 비, 흙 속의 광물질, 햇살, 구름, 강, 열기 심지어 의식이 이르기까지 세상 모든 것이 이 종이 한 장에 깃들어 있습니다 삼나만상이 종이와 공존합니다 존재한다는 뜻은 곧 상호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것과 함께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모든 것이 존재하기에 비로소 이 한 장의 종이가 존재합니다 종이 안에 깃든 수많은 요소 중 한 가지를 그 근원으로 돌려보낸다고 가정해봅시다 햇살을 해에게 돌려보내도 종이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햇살 없이는 나무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벌목군을 어머니의 테네로 돌려보내도 종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종이는 온전히 종이 아닌 애프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러한 종이 아닌 요소를 하나라도 그 근원으로 돌려보내면 종이는 아예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얇디얇은 종이 한 장이 우주의 삼남 한 상을 모두 담고 있습니다 하나가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야신경은 그 반대의 가르침을 설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야신경에서 관세음보살은 우리에게 만물이 공하다 즉 비어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깊이가 있죠 그러나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양자역학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립이라는 책과도 같이 함께 살펴본다면 굉장히 좀 좋은 통찰 아니면 여러분 책추람 네이버 카페 있죠 카페네이버 닷컴 슬라시 북튜버 하시면 이 블립이라는 영상을 한쪽에 이렇게 모아놓은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물이죠 그래서 책추람 카페로 들어오셔서 블립 다큐멘터리 치시면 그 세 편을 다 링크를 해드렸으니까 그쪽과 함께 연결해서 살펴보셔도 큰 도움이 되시리라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운이 좋아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행복해지는 책추람 TV 오늘도 애벌레에서 나비로 비상하는 여러분의 날개짓이 그 누군가에게는 멋진 행운의 나비효과가 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책추람 나비스쿨과 함께 하고 계시니까요